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었다가 채권추심업자의 심한 빚톡 속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채권추심 등 피해 사례는 2087건. 주변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빚을 독촉하거나 불쑥 찾아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. 서울시는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채권추심건절을 위해 대부업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추심방문 횟수를 주 2회,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채권추심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,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.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 지도점검 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채권추심,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금환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